예전에 고유 속에 외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. 이게 지금 올리브유,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밖에 없다는 얘기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죄송합니다. 어떻게. 안 들리는데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일단. 나 어떻게 알았지? 기름을. 기름을 타지 않게 자기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. 네. 기름의 온도를 강불로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로 해서 조절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? 그러니까 바로 기름을 넣은 다음에 바로 고춧가루를 넣으세요. 뜨거워지기 전에. 얼마나 넣어요, 고춧가루를? 그리고 반 컵. 반 컵. 넣어주시고. 파. 셰프님. 네, 셰프님. 네. 고춧가루 써요. 고운 거 없습니까? 그거는 사실상. 셰프님, 불 켜셨어요? 굵은 게 좋아요. 질문 받다 보니까 기름이 탔어. 불 껐어요, 그래서? 어, 껐어. 셰프님,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? 파, 파, 파. 저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연이 이렇게 과일이 딱 됐을 때 파를 빨리 넣으면 기름이 다시 식거든. 파를 어떻게 써신 거예요? 파를 옆으로 이렇게 쭉. 옆으로. 반 잘랐어요? 오케이. 네. 그렇게 자르고. 하나만 쓰면 됩니까? 하나만. 그러면 그 파 향이 올라와서 향이 되게 좋아요. 불은 강불인가요, 약불인가요, 중불인가요? 원래 약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름의 온도가 올라오면 끄면 돼요. 네? 질문. 양슬리. 네, 네, 네. 셰프님. 셰프님. 파를 소재하게 되는 게 큰 파밖에 없는데.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? 이야, 저렇게 큰 파 처음 보는데? 진짜 대파다. 어느 정도를 썰어야 될까요? 이야, 저 정도 파면 저 파가 본정을 때려도 될 것 같은데. 그거 그냥 앞에 하얀 부위만 조금 잘라서. 네. 네, 네. 그 송송송송 쓸어서 아까 그 짜장 양파 쓴 것처럼 쓸으셔서 집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와, 재밌네요. 그 파가. 어우, 지금. 얼마예요? 파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도 잡히지가 않아. 얼마인가요, 그 파가? 실례지만 양슬리님. 어...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3, 4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. 3, 4천 원. 네. 지금 무슨 마술쇼를 보는 줄 알았어요, 저는. 저거 한 20인분 내내 돼 보이네요. 와. 저 파 부럽네요. 저 파 쓰고 싶다. 와, 진짜. 아, 그럼 일이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. 저 파 10개 깔 거 하나만 까봐도 되는데. 조세호 씨 꺼주세요, 이제 불. 끓이면 끄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?